흔들흔들 들썩들썩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돼 아 얘는 머리를 떠나면 돼 자기 뇌의 숲을 애는 끝에 있으면 돼 저거 사탕만 피해 사탕 사탕만 잘 피해 야 왜 나오는 애가 다 달라 이거 랜덤이야 순서는 어쨌든 다 나와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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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아줌마 아줌마 얘는 이제 아이고 낙하 지점을 잘 봐야 돼 아이고 아 저게 오네 일로 왈로 뭐가 와? 저 아래 생크림이 막 튀면서 오네 저 저 저것도 잘 막아야 돼 흠 얘는 점프하는대로 따라오니 나 죽었다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두번 눌러 점프 두번 눌러 내가 그래서 죽었어 나한테 암을 열렸어? 아니 나도 저번에 마지막에 알았어 아씨 아래 콩이 콩이 아씨 몇가지 맞았어 살려 싸워 싸워 쪼꼬만 약간 쪼꼬같아 살려 어 맞다 어 맞다 왜 살렸어 아 니 어 어머 아씨 뒤에서 콩이 나와 살려 이거 무제한으로 살렸어 어 몰라 그런거 같긴 한데 나 일단 살려 나 일단 살려 내가 같이 갔다 오우 살리는거 연습해야되겠다 빨리 죽어봐 아 뭔 소ssen이야 살려 ㅅㅉ 어떤거 meats 어어어 어우 미쳤 financial 살린다 못살렸어 하하하핳핳하핳하핳핳 아 너무 빨리 포기하는거 아니야? 아니 못살렸는데 어떡해 제가 제일 어렵다 네? 봐바 아 아니야 너 때문에 Me 페이스까지 말리는거 같애 이걸 맨날은 나 네태을 그렇게 하더라 여 다시 아이씨 진짜 야 나까지 말리는게 틀림없어 아아! 아이씨 뭐할까? 좋은걸 맞아 야 근데 이게 두 명이서 하나 혼자서 하나 혼자서 하는게 훨씬 쉬워 혼자서 하면 집중이라도 하는데 나 콩한테 줄었어 어? 아 맞다 너 살려야되는데 깜빡했다 혼자 하는게 편해서 그렇지? 왜 갖다 박았어? 어 혼자하면 쉬워 콩이 계속 나와 어 콩핑크야 어 저 언니 나왔다 우와 난 못봤는데 아 아 나 알았어 대충 다 알았어 진짜? 난 몰라 아 아 어디다 쏴 뭐해 아우씨 오오 어디가 아우씨 미친거 아니야? 개 미친가봐 오세요 오세요 아 아 저 콩이 콩이야 얘 그럼 뭐라고 그래 쟤는 누굴? 쟤 파란에 파란에? 콩 파란에? 아 뒤에 따라다니는 거네 어 쟤 뭐라고 그래 쫄짝 쫄짝냄튼? 아 세번째 얘는 쉽지 콩아 콩 아 아 아 이거 저거 깨려고 이거 뭐야 이씨 어 오아! 오오오~! 정신 나갔다 어? 아닌가? 와! 온다 오오오오! 오! 죽음 머리가 나..머리가 나...나 갓... 낙잡 걸 거야 닥 잡았다고 집중력 많이 아-씨! 잘 피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 자꾸 또 하나에 이제 익숙해져서 신경쓸 때쯤 되면 갑자기 딴 놈이 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또 때려 아 너무 어려워 이리와 이리와 이 조그만의 나온다고 그니까 오 나왔네? 아 아 내려와 내려와 점프 아이씨 미쳤네 이만 죽겠다 안죽네 아아 빨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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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게 1번으로 나오고 난리야 아 아 왜 여기 와서 그래 여기 앉을 수 있는데 되게 침착한 척한다 이 도작법을 익힐 땐 지옥이 어디까지 올라가 조금만 더.. 아 저기 저거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신경 쓰여! 나 있는지도 몰랐다고! 소주마! 50분 했는데 하나를 묶이고 있어! 오 소주마! 50분 했는데 하나를 묶이고 있어! 오 소주마! 아 구름이 총이었구나! 오 소주마! 아니 머리.. 머리.. 호팡맨이야? 뭐야? 어머 머리 왜 이렇게 빨라? 아 똑같아! 오 맞아! 뒤로! 팔았다! 개같은 게임! 50분이 되어.. 대박해.. 어떡해 빨리.. 어떡해.. 어떡해.. 꺼지 말고.. Crane 돈쵸 즐거움 FC 전